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bj 바나나 입니다 라고 인사하는건 이제 마지막 저는 스트리머 신입 스트리머 바나나 입니다 어 그동안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많이 안올려 가지고 거의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접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거의 뭐 내가 뭐라고 얘기를 못할 정도로 영상을 많이 못올렸는데 연말이라서 많이 바빴어요 핑계를 들고 싶진 않지만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안정기가 되어서 다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짧은 영상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동안 거의 막 4년 5년 동안 해오던 아프리카는 이제 잠시 안녕하고 저희 클럽원들도 다 이사를 했어요 트위치로 저도 마지막으로 트위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bj가 아니네요 근데 이게 내가 하도 많이 bj라고 해놔가지고 그래도 이제 신입 스트리머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어 제 트위치 주소는 아래 설명 거기다가 적어놨으니까 그 링크 타고 오시면 될 것 같구요 이것도 즐거찾기 식으로 팔로우가 있어요 그거 하고 트위치 어플 다운받으시면은 제가 생방송 할 때 알림이 떠요 쩡드윙 이렇게 뜨니까 시간 되시고 여유 되시고 하시는 분들은 생방송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요즘 게임 하는거 해봤자 되게 많이 안하고 많이 안하긴 하지만 기껏 해봤자 뭐 오바드 정도 그래도 어 인사 할 수 있는 분들은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도 유튜브 영상도 제가 꾸준히는 솔직히 양심상 양심이 찔려서 꾸준히 올린다보면 못하겠고 그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자주자주 많이 많이 올리도록 할게요 아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발음이 더 이상한데 뭐 원래 발음이 이상하거니까 그 정도는 뭐 이해해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됐나 그러면 짧은 공지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아쉽네 뭔가 더 할말이 있을 것 같애 뭐 뭐가 있을까 어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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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어 안녕 사랑합니다 알쓰!